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5년 9월 학평 나영 1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두 함수의 fx와 gx가 있습니다. 그때 fx,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돼있죠. 그럼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2차 함수 나왔고요. 무리함수 나왔어요. 근데 그 2차 함수에 또 갑자기 정의역까지 등장이 돼있다? 얘가 대칭축에 x는 0일 때잖아요. 그 기준으로 한쪽만 만들어줬다고. 2차 함수랑 무리함수고 2차 함수 전체에서 반쪽만 신경을 써주라고 했다고요. 반쪽이 되면서 2차 함수가 무슨 함수가 돼버려요? 1대1 대응인 함수가 되잖아요. 2차랑 무리함수 나왔어요. 떠올라야죠. 얘네 두 개 혹시 역함수 관계 아니야? 그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첫 번째로요. 얘가 역함수 관계가 아닌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아마 역함수 관계일 겁니다. 혹시나 만나는 교점이니까요. 두 개를 갖다라놓고 제곱 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도 되죠. 근데 그게 4차입니다. 4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돌아오셔야 됩니다. 2차랑 무리니까 역함수 관계 아니야? gx랑 fx 둘 중에 하나 역함수 구해보자고요. 선생님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y는 루트 5x-k고요. 정의역 써주니까 x는 5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 할 거고요. 그리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치역까지. 그럼 역함수 구하니까 xy의 위치를 바꿔야 될 거고 x는 루트 5y-k. 얘네 두 개도 바꿔야 된다고요. 정의역 치역도 xy니까. 바뀌니까 y가 5분의 k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겠죠. 그럼 양쪽에 제곱을 때리면 x제곱은 5y-k가 나올 거고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y는 정리를 때려주니까 y는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k가 나오겠네요. 역함수 관계 맞아요? 맞아요. fx랑 똑같이 나왔잖아. 정의역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동일하게 등장을 했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로 무리함수와 2차함수의 교점을 풀기가 너무 빡섰다고 근데 우리는 안다고 gx랑 fx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걸 아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편하겠지. 어떻게? 아, 이 문제는 결국 f라는 함수와 그 역함수 f-inverse의 교점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죠. 자, 역함수라면 세 가지 기억하라고 1대1 대응일 때 존재할 수 있고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줬어요. 반쪽 날려버리면서. 두 번째, y는 x 대칭 관계다.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 세 번째,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f-inverse, 얘 안 보고 f와 누구? y는 x와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게끔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개를 갖다 놓겠죠. 5분의 1 x 제곱 플러스 5분의 1 k는 x라고 잡을 겁니다. 한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5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 k는 0. 이렇게 놓으니까 불편해서 양쪽에 몇 곱하고 5 곱하니까요. x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k는 0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때릴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 때리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본 게 2차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따진 거잖아요. 그럼 잘 봐. 이 2차 함수는 풀 버전으로 존재하는 애가 아니었다고. 대칭축인 0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따져보는 녀석이었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판별식 d 때리시면요. 그 부분 고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풀 버전의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꼴의 그래프라고. 누구를 기준으로? x는 0을 기준으로. 판별식은요. 너무나도 좋은 식이지만 똘똘한 식은 아니야. 똑똑한 식은 아니라고. 우리가 만약 그냥 여기서 판별식을 때려버리면요. 교점이 실제로 존재하는 오른쪽 날개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왼쪽 날개까지도 포함해버리는 식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판별식을 한번 때려보자고요. 판별식을 때려보니까요. 판별식 d는 25-4k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럼 k는 4분의 25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도 아니고 정수의 개수인데 6개 쓴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생각을 했어야 돼. 만약에 여기서 끝났어. 정수의 개수는 무수히 많겠죠? 그럼 놓친 게 있다는 거야. 그 놓친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판별식은 똑똑한 녀석이 아니라 이 점선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이 점선 부분이 아닐 때 경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y는 x의 그래프는요. 대놓고 고정입니다. 완벽하게 아니까. 자,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였어? 2차함수야. 5분의 1 x제곱, 5분의 1 k 0,5분의 1 k가 꼭지점인 녀석일 거라고. 그럼 걔가 기준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우린 요런 꼴도 다 신경을 써준 거잖아. 몇 콤마 몇일 때 꼭지점이? 0,0일 때. 다시 한번 0,0이라는 건 k가 0일 때를 기준으로 교점이 하나, 두 개. 생기는 경우도 신경을 써준 거라고. 그런데 이 왼쪽은 사실상 존재하는 거라고 안 하는 거라고. 안 하는 거라고. 경계는 0,0일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분의 1 k가 꼭지점이니까 걔를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밑으로 내리면 샹, 샹, 요렇게 생기겠죠. 그럼 교점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상 왼쪽은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왼쪽 존재 안 하는 거니까 아, 0,0일 기준으로 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교점까지도 신경을 써준 거라고. 그렇다는 소리는 0,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k는 얘보다 위로 올라가야만 교점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쟤 위로 올라갈 때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 두 개가 만나는 것까지는 한 별씩이 그렇게까지 만들어 줬거든. 두 점은 무조건 생겨요. 그런데 왼쪽에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0,0을 기준으로. 그 말은 0,0일 때도 교점은 두 개가 나오니까 k는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점선 부분에서의 교점도 생각해 준 거니까. 그래서 얘 꼭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방금 구한 얘랑 최종적인 정답을 내니까요.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4분의 25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럼 0부터 정수니까 6가지가 될 거고요. 총 몇 개? 7개가 나올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판별식은 그렇게 똘똘한 친구가 아니라고. 판별식은 정의역을 신경을 안 쓰고 풀 버전인 2차 함수만 신경 쓰고 할 수 있는 게 판별식입니다. 정답은 일단 몇 개? 7개가 될 거고요. 기분 따라 푸는 게 아니라 제발 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7개가 나오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